안녕하세요. 생명의 풍경을 참고하셔서 장로 계좌이신 김초보장놈이 2015년도로 첫 번째 강사에 섰습니다. 박수 모십니다. 강사님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여 문하여 문하여 사도가 우리 고윤도 부서 정인성 신문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치고 싶으십니다. 자 전제적 글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자. 시작 본문은 소수의 종합적인 글을 얻어버린 두 가지를 말하여 첫째 인생의 계좌 공간에 있는 것과 우리의 모든 길을 사랑하고 받도록 하여 아멘 이 Stück 하나는 전제적 글쎄요. 예수님은 자신만한 것과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과 の doing the same 생명하는 것과 바로 반복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 대도의 모든 길을 알아서 그의 성의 성의 성과 성들을 아멘 그의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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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들들 여러분은 너로 경험을 위하여 정리하느라 결코 또 말지 않으며 오일을 서서 깨어 믿음의 복에 서서 남자답게 강거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놔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옛날의 말씀으로 확실히 잘 들려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자답게 믿음의 복에 서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제가 서백 기도를 하면서 볼 때 포르토 전서의 15장을 가지고 5일 동안 5일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부활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고르토 전서의 15장을 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히 부활을 받는 것은 비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하는 것도 비정사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지 마십니까 부활의 신하로 생으면서 저희들에게 생활의 부활 아멘 믿음의 부활 아멘 물질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의 신하로 우리가 3.25일 살아가야 될 일로 확실히 있습니다 또 어제는 새벽에 빈에 나와서 다 아시죠 어제는 어디였습니까 흥금이 흥금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이 확실히 아닙니다 아멘 물질이 많이 오늘 성부관에 하나님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많이 잘 정리가 성부관에 물질을 잘 정리해서 크게 물질이 물질이 잘 정리해서 우리가 신앙선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가 알아봐서 너도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일주일 동안 드디어 저녁을 보리면서 이제 마지막 결에 서로 거기 에어 믿음에 함께 서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라고 다시 성부 14대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